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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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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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스라엘은 그라리오라 집사는 마감嚴 τα 여자들에게 희망하고 매일매일한 두 가지를 위해 승인을 일어나려고 ces 기회가 랩이 없었고 이 장면육들은 다른 날이로 알지 못했습니다 War of the Lord This fantastic, monumental chandelier is made from the metal which is melted down from the weapons of the First and Second Balkan Wars. As you can see this is in the middle of the church directly under Jesus Christ On either side here you will see heavy, the tombstones of KaragYorja – the founder of the dynasty, and my grandfather, Peter. This is a national monarchy, monarchy of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and with the people. . . . So this is my nephew. Crown Prince Alexander with his family. And his wife and other members. 어떤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 있다면 여기는 것일까요? 엔덕 것이 저는 저를 부릅이 marry jm. 어떤 분이ены는 그것을 본 수는 굉장히 좋은데요 왜냐하면 chase에 더욱 높은 성장한 뒤에서 이 분이 한 분이 이것은 사람을 훌륭한 봄 제 어렸을 때 이처럼 6가 6가 6장 최고의 동일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소통한 뒤에 비나는 사이에서는 부모님의 일을 통해서 맥주님의 이야기를 미국에 지하게 서정이라고 가족이 olut cuanto 제 성장 성장이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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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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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가고 있는 곳에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하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두려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하늘을 잃어버렸어요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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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NATO와 말하고 그리스도 자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조악 가진 보수니아 지켜놔이야말라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들고 우리 자신감과 혐 Elite가 우리에게 돈을 얻여 이별이 저희는 이 얘기는 손대님의 러스였습니다 러시아나 서류를 통해서 이사람을 주로 살고 계신다고 하네요. 서류를 통해서 다시를 통해서 서류를 가져다주기로 했어요. 우리를 통해서 공부할 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나라예요. 그리고 또는 여전히 주변 후보들이 실종이기 때문에 예전의 주변 오랫동안이 있습니다. 꼭 보러가 뮤드로에만 주시던 사실이죠. η 이즈 Labour 자리에만 주시는 것이 joke. 후 heintang에는 주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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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랍들이 없으면 도중을 받은 일을 받아들여 갔습니다. 도전의 가벼가, 좋은 나라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한민국과 비교의 비교에만 주와도 있습니다. 네, 제어패자. 그들은 그들은 부끄러워하며 그들은 성략을 지워주시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전기술은 유명한 것입니다. 칼을아나와서 람에이니라, 람에이니라, 마합카라노, 람에이니라, 한 번은 그래서요? 네. 아, 그리고 그 듣는 전기술에 그리고 그와서의 영업을 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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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는 이해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건 유명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와이도 제가 그와이도 더 유명한 것입니다. 이 전자ód에 적게 도착을 하는 경우가 없어지는 건가요. 깜짝이 저는 그에게도 그는 구제에 대한 대화가 없고 작가에도 저평해 봤을 때 그는 opposing 자세한цев에 대해 모조물에 찾아날때는 혼자 사과 함께 조ait한 것입니다. 전세에 또는 회의 등에 대한 의아의 주인은 제게도 사과의 구제에 대해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태국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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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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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